자 녹화를 시작하구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컨텐츠는 여러분들 손님이 있습니다 자 우리 명훈이가 오기로 한 날이죠 우리 이제 거공 20위성을 서로 눌러주기 위해서 뭉쳤는데 아 우리 명훈이 한번 여러분들 초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훈님 들어오세요 야 오늘 아유 명훈님이다 야 역시 턱신 턱신 등장 턱신 등장 턱신 등장 반갑습니다 야 그거 한번 할까? 모터크로스 오랜만에 오랜만에 팡이 형이랑 또 뭉쳤네요 여러분들 아 모터크로스 뭉쳤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역시 턱신 하하하하 거공을 원래 맞출 생각이 없었는데 이번에도 33파가 떠서 호영 얘기가 어떻게 좀.. 야 지금 호영 템 엄청 좋지 않나? 아 근데 뭐 황이 형 부캐만도 못하지 아니 뭔 소리야 황이 형 부캐만도 못하지 그 완전 제로가 이제 부캐 아니냐? 제로 제로는 놔주고 이제 쿨독이랑 신발이 나한테 올 때가 됐다 하하하하 아니 이 형 설마 확방 이렇게 하려고 아 이거 또 설득하려고 부른거 아니야 오늘 이거 확답받겠습니다 아니 근데 요즘에 좀 이제 모자는 모자가 또 무늬가 와 뭐라고? 모자가 이제 쿨독이랑 힘독이 있는데 그 두개가 이제 사람들이 이제 리플 시즌이다 보니까 둘 중에 하나 좀 팔아달라고 문이 오는데 아 근데 모르겠어 어떤게 나준게 더 좋아질지 모르니까 쿨감톡 빼기도 그냥 좀 냅두고 쿨독은 놔둬야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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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케이 쿨도 그거 내가 넘보고 있어 그거 다른 데로 수출하면 안 된다 아 이거 스카니아의 좀 쿨쿨힘 시비 이거를 떼어갖고 명훈님 둘 중에 하나만 터져야 한다면 내 건 아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 안경을 만져주세요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니 안 터지고 또 가야지 이거 이 이름이 아야야야야 만져버리는 거? 일단 하기 전에 여러분들 우리 민심조사 한번 하겠습니다 투표 한번 말할게요 거공 어떻게 될 것인가 1번 환희만 성공 2번 명훈이만 성공 3번 둘 다 성공 4번 둘 다 실패 아 4번 저도 안돼 이거를 한번 투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블랙 하는 거 아니냐고 아 아니야 아니야 그냥 민심만 물어봐 여러분 장난치지 마시고 진짜로 어떻게 될 건지 명훈아 미안해 뭐야 미안이야 왜 미안하는 거야 아니 미안하지 마세요 뭐 자 보겠습니다 아 진짜 술상 준비하래 형님 술상이나 준비하세요 키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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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키 야 방이 와서 5.6% 개하삭이더라 아 이건 좀 아 이건 좀 잠깐만 지금 열혈팬 알티진 검색해본다 둘 다 화이팅입니다 라고 방금 말해줬는데 한번 검색해보겠습니다 예 야이 씨 뭐야 이 씨 자객이야 야 둘 다 성공 매니저 참는 매니저 너 방송 메리저님 혹시 계실까? 우리 주노찡이 있어 주노찡? 주노찡? 야 이 개 주노님 메리저? 아니 우리 열혈팬 열혈팬? 어 특별하다 아 근데 광고가 광고도 있네 광고가 광고가 아 뭐 쳐볼게 말임없는 이거 누구인데 나 다 배신당했다 야 다 우리 개들 우리 개들 우리 어 오빠 왜 더 어 아니 후재가 악재는 밖에 없어 야 한번 둘 다 성공해봅시다 자 그래서 내 거를 명훈이가 해줄거고 명훈이 거를 제가 해줄거에요 서로 해주기 서로 해주기 일단 이거 하나 얘기하자 스타캐치를 할까 해제할까 스타캐치 하자 그 오피셜 나왔잖아 하면 성공률이 높아져 그치 그래도 하는게 좀 안전하겠지 그걸 믿어보자 어 너꺼부터 할까 내꺼부터 할까 사다리타기 하고 갈까 아 오케이 사다리타기 아 1번 2번은 다위바위보로 오케이 명훈 펑 펑 펑 펑 아니 아니 뭐하는거야 자 먼저 어 원점 안 내며진거 오케이 나 2번 할게 2번 아 모르겠는데 아 그래 눌렁 아 명훈이 꺼 첫번째 아 명훈이 꺼 첫번째 명훈이 꺼 첫번째입니다 아 내꺼 로그인 그럴게 선수 선수필습 아 명훈이 꺼 펑 구경 좀 하자 거공 이번에 또 팡이용이랑 박군 어 위짬 오리탈 띄어가지고 이야 이제 칠흑은 커프만 맞추면 끝이네 그치 방금 보여준 거공 왜 투명색인가요? 투명색인가요? 투명색이에요 아 일단은 명훈이 꺼부터 할거구요 여기 전르니움에서 여기로 가면은 이렇게 떠 조OOO 조던지 근처로 가면 here 오오오오아 하아 쉬rah 잘 여기 저희 형 하아 자 명훈이 거공 여러분들 17성입니다 예 자 이거 진짜 성공하고 제가 명고리 웃었으면 좋겠다 ох 어 으어어 으어어어 긴장하지마 긴장하지마 무 미 퀄르 무기랑 망토 원래 들어왔는데 이거 원래 껴줄까? 쟤네 무기랑 아니야 오히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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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감성이 더 좋아 지금 괜히 멋있게 맞추면은 오히려 정당 those 역시 식구성 극법 used 스킵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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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오 진짜!! 스킵! 스킵! 십팔서 차스타임 좋습니다. 좋습니다. 너무 긴장하지마. 십작 돌리는 소비들 옆에 손. 오케이 오케이! 거기까지 돌렸어? 어! 오케이! 아 귀여워! 이거야 명훈아! 대박 한번 나서도야! 와.. 와.. 진짜.. 야 방금 몇 파악률이었어? 이거.. 몇 포까지지? 와.. 이거 바로 가버리네.. 괜찮아, 나도 따라갈게 아니.. 왜 따라와요? 무슨 소리 하는 거야? 따라오지 마.. 괜찮아, 괜찮아, 괜찮아 거북이 출동님 별풍선 10개 감사하네 아니.. 이렇게 빨리 터진다고? 역시 마이너스의 손 고우님 별풍선 10개 감사 평범 22선 가자 아니야, 따라갈게 아니 뭘 따라와 왜 같이 터질라고 해 바이코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단거 넣고 너 로아에서 운 좋다매 에이플에서 안좋은데 뭐해 에이플에서 안좋은데 뭐해 에이플에서 안좋은데 뭐해 괜찮아 괜찮아 일단은 내꺼 일단 해보자 아 저렇게 빨리 터진다고? 와 진짜 어이가 없네 와 여러분들 약간 감이 잘 안오시는 분들 있을까봐 아 진짜 안좋은데 5분인데 1000억입니다 너무 비싸가지고 보글념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하하하하 후회의 길 가자 형 우리 베이플 시작한거 진심 자 후회의 길 야호다 괜찮아? 근데 지금 상태가 이상한데요? 심신미약이야 형 심신미약이야 아 나 심신미약 아 나 게임이 내가 안터지는 게임하다보니까 지금 좀 어지러질해 로아는 안터져 일단 좀 어지러질해 심오 좀 하자 좀 쉬고 가자 어 다녀와 다녀와 가장실 간사이 30초만에 더 드리면 100개 얘들아 뭘 지금이야 아니야 이거 너무 큰 돈이라 120억 충분해 아 근데 팡이형도 진짜 5번인가 터졌다고 해가지고 총 9개 터트린거네 여태 9개 터졌지 9개 터지고 일단은 여러분 이렇게 된거 일단 저라도 성공합시다 좋아 좋습니다 제꺼 성공하고 제가 명운이를 다른 부분에서 좀 지원을 해줄게요 성공하면 아니야 형 22성만 딱 보내면 돼 나네 형 어 여기 사유계수 어 사유계수 형 어때 배 어 좋은데 우와 수공이 딱 10만 떨어진다 이거 뭐야 어 그러네 바로 복수해줄게 바이 왜 이렇게 좋아해 야 아이 말구 애들 웃기게 하잖아 아 너무 좋아하는데 아니 걔 웃기게 하잖아 아니 뭐 복수해요 아니 팡이형 보내야지 어딜 보내 아니 보내 22성 22성 어딜 보내 한강 아니 뭘 한강을 보내 그냥 같이 가 그냥 소주 마셔 그냥 그래 자 성공하자 여러분 진짜 제 건 터졌으니까 환영권 성공해야 됩니다 아 너무 빨리 터져가지고 너무 마음 쓰이지만 어차피 그냥 그래픽 쪼가리야 맞아 그래픽 쪼가리인데 파이팅 국정원팡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내 성공해도 기쁘지가 않아 명훈이 거 터져가지고 괜찮아 내 건 없는 거로 쳐 지금 뒤에서 컷 편집해 없어버려 오 좋습니다 무너지마 떨어졌는데요 내 거 할 때 가기 존나하네 개 쓰더라 아 펑펑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펑펑하지 마세요 아 나 진짜 손 떨려 나 가만 직접 누르는 거 처음이거든 안 눌러봤어 그러니까 방금이 형이 최초야 아 진짜로? 고근은 4번 살았었는데 하아 명훈이 제가 일주일에 하나씩 먹었으면 좋겠다 아씨 야 우린 진짜 주작이네 감사합니다 갈 개새끼야 갈갈 갈 갈 갈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빠직 명훈아 너가 더 손해야 왜? 너가 나보다 매수 많이 있었어 내가 더 빨리 터졌어 너가 더 2등이다 형 형 얼마나 썼지 서로 내가 이겼어 내가 더 늦게 더 빨리 터졌어 아쉽네요 부럽다 내가 너보다 10번 가꼈어 추측차에 컨텐츠 10분컷 실화냐 키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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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어떻게 이 컨텐츠가 10분컷이 나냐 예언 적중했네 키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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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띠운이 퀴자 한 조각 먹는 시간이 더 오래 걸렸네 거공 하나 파시는 중 띠운이 퀴자 한 조각 먹는 시간보다 거공 터지는 시간이 더 빠르겠다 아 그만이야 그거 맞는 거 같아요 네 내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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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형님은 거공 하나 파시는 형님 있으십니까? 아 형 나 신나미 안했어 신나미 카오스더스 가 됐어 아 그 안했어? 나 하나 더 사고 너는 카오스더스 그 신나미에서 먹고 서로 22성 그러니 가자 아니 뜻다 진짜로 야 이득이라 생각하면 좋아 우리 둘 다 빨리 터졌잖아 돈 빨고 터지면 더 하나 그것도 맞지 명훈이 거공 먹으러 가겠습니다 오늘 내가 있으니까 그 소유퀴 벗게 해줄게 149번째 부전 오늘 먹자 오늘 먹자 기적같이 아아 300만원 야 메이플 게임 새끼들에게 게임을 이따구로 만들었어 멸칫버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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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툴 카테 게임을 만들어내 진짜로 이걸 왜 하고 있냐 신고 400만원 종종군이 300만원이면 치킨이 150마리에 자 거기다 사이드 메뉴 추가해서 130마리에 어? 이거 얼마나 맛있는 걸 많이 먹을 수 있냐 진짜 진짜 인생 형탐 모네요 왜 뭐해 뭐해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